하이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볼 게임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입니다! 우후! 기존 세븐나이츠 세계관을 계승하지만 형행세계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유입분들도 무리없이 스토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하나 만들어놨고요. 릴바 보여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탈맞죠? 미로파. 이것도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제 아이넬 만들어보겠습니다. 나한테 윙크했어. 아, 의상. 아, 예쁘다. 아, 제가 예쁜 걸 좋아해서. 그리고 머리. 머리 색상 먼저. 은발이 최고야! 너무 예뻐. 와, 너무 예뻐. 아, 포니테일이긴 한데. 와, 나 이런 머리도 좋아하는데. 어머, 귀여워. 우리 찬이 하면 귀엽겠다. 어머, 어머. 오, 이거 할까? 어우, 이거 너무... 정신 차려. 나, 어우. 좋아. 우와, 이렇게 할게요! 예쁘다. 마음에 들어요, 저는. 자, 그러면 캐릭터명을 입력해주세요. 아이네. 아, 진짜 아이네. 잠깐만, 너 어떡해. 아이네. 아와와. 아니, 이걸 왜 해? 미친 사람들아! 원고석 떡 하자는 거야! 둘이 롤 하고 있었냐? 아니, 원고석 씨! 변호사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 이름 아니야, 릴 봐. 아니, 나 원고석 해야 돼? 아, 원고석 됐잖아! 야! 아, 진짜. 이것은 친구들을 지키지 못했던 또 다른 나의 기억이. 또 다른, 아, 이게 평... 어, 회피! 힛! 오, 예뻐! 개 예뻐! 터치 시 퀘스트 자동 진행이 시작됩니다. 오. 룰루!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 나머지는 그래도 제가 해봐야 하니까. 튜토리얼이니까. 아아아아! 하하! 하하! 오오오오. 오오오, 대박, 대박. 아아아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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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 따다다다! 오오오오. 오오오. 아, 특수 이동? 흑! 퀘스트 자동 진행이 시작됩니다. 퀘스트 자동 진행이 시작됩니다. 터치하세요. 영웅, 연신! 변신! 내가 나설 차립! 여긴 내게 맡겨 나 이 말을 몇 번 하는 거야 새롭게 시작될 그대의 여정에 우리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대를 기다리던 이들이 있습니다 또요? 그들과 만날 시간입니다 어 뭐야? 에반과 카린 우와 에반 카린 편일로 제 시간에 왔네 당연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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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본 주인공이라고요? 아 그런 거 같았어 너무 잘 어울려서 어 10회 소원 어 어 소원하자 뭐가 나올까? 우와! 아까 봤던 애잖아? 어? 아니잖아? 아 나 얘 뽑은 줄 알고 10회 소원 그냥 바로 가 오 비지스? 저긴데? 오? 오?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만 나와 인마 야 그만 나와 아니 아니 뭐 하냐고 아 뭐 하냐고 얘 하면 되겠다 얘 아 두 개밖에 못 하는 건가?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우편함에 레이첼 한 명 더 있다고요? 아 진짜? 당장 우편함으로 가 어디야? 어딨어? 우편함이 어디야? 밑에요? 응 이게 무슨 일이지? 나 왜 우편함 못 찾겠지? 아 메뉴 열고 밑에 있다고요? 아! 우왕! 당장 소원해 도전? 아 이거구나 영웅 보스 영웅 보스가 이제 요일마다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아 어 어떡해 내 전투력 천구백삼십삼 인데 권양 전투력이 사천삼백이야 큰일났다 하하하 응애 지금 채팅에 못 이길 것 같은데 뭐야 아니 너무 하잖아 우엉 으아아아아아 파이어 아니 아니 나 회피 눌렀는데 아니 나 얘 나 얘 잘 못하겠어 원거리 원거리를 아시나요? 원거리 공격에 대해 아시나요? 기사님 핫 차 하하 하하 하 응 멋있게 막타쳐 하하 응 멋있었다 속성이에요? 아 그래? 뭐야 당신 누구야? 뭐야 속천에 당신 뭐야? 하이 하이 이야 어? 어?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 친구 요청해야지 하하하 으아아 이제 저희 친구예요 어 이제 우리 친구입니다 대화 어 뒤진다 육설 신고합니다 안돼 미안해요 하지만 먼저 시비를 건 건 저쪽인데 아니 나 진짜 억울해요 팬이에요 응애 응 잠깐만 너 뭐야 너 너 임마 너 임마 진짜 아인애다? 님들 누구 편이야? 어이없네 진짜 여기 메인 스토리 좀 더 밀면은 자기만의 공중섬을 열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거기서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깨면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거 이거 깨면 스토리를 짱 빨리 깨고 넥서스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놀아야지 넥서스 입구도 열렸겠다 오 가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이야 나침반 등록하기 예쁘다 했다 이곳은 이제 네 소유야 이제 이곳은 제 겁니다 넥서스의 주인 원고석 자 여러분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자 아인애씨 대답해보세요 이거 아이디 언제 만드셨어요? 열리자마자요 이 자식이 아니 아니 이게 뭐야 고양이 너무 귀엽다 아니 어허 어허 그거 아인애라는 이름 달고 그거 하지마 이상한 거 꺼내고 말이야 넵 넥서스에 이렇게 본인만의 넥서스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상호작용 할 수 있다는 거 뭔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해봤고요 놀러와 주신 시청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빠이네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 걸 아네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 걸 아네 땅땅 땅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